안녕하세요. 미화스입니다. 빠닉스 홈스쿨의 어메이징 빠닉스 매일 아침 10시에 찾아가는 빠닉스 과외 유튜브에서 어메이징 빠닉스 채널을 검색하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매일 새로운 진도로 찾아갑니다. 어메이징 빠닉스 시리즈를 따라서 체계적으로 구성된 101 커리큘럼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같이 빠닉스 공부 안할래요? 영어를 배우고 싶은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수업시간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빨리 와요! 클래스